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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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참 어려져 나는 너만 보여줘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함께할 수 저 앤크더스쿨이랑 사진 한다고 찍기에는 저 너무 괜한 대단하지 않아서 생각해보면 난 웃음만 나와요 가끔 이 소식이 궁금해 죽을 것 같지만 이제야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가끔 이 생각이 떠올라 너만 보고 싶지만 그냥 묻어둘래요 아름다운 기억으로 사랑하실 수 없는 내 사랑 내일이 아픈 건가요 너만 기억하네요 첫사랑 소리쳐 불러 애절한 이 목소리가 너에게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언제나 비밀이에요 첫사랑 만나러 1년만에 컴백하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 한마디가 어려워 전화조차 걸지 못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부찰을 주지 못해 짜잔 잘 보여요? 이게 바로 저거에요 같이 쳐가보고 있는거에요 죽발 죽발이 저죠 제가 죽발이 저죠 날 기도할 때 지나간 추억이 아름다운 건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 왜 이리 바보 같은지 내 모습이 저사랑 잊을 수 없는 내 사랑 내일이 아픈 건가요 너만 기억하면요 저사랑 소리쳐 불러 애절한 이 목소리가 너에게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언제나 감아봐 지금 이 순간 눈물이 흘러 이 순간 왜 이렇게 안심하게 아직 너를 잊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행복하게 뵐게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름다운